네, 김하인쌤의 자기전 민법 1문제 시간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때 며칠 쉬었죠? 다시 오늘부터 자기전 1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29회의 문제 준비했습니다. 계약금 문제죠? 가분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체결하겠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계약금은 유물계약이라 전부 다 지급해야 되죠?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우리 계약금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을 지체한대. 여기서 잔금지급을 지체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을 지체해서 이게 이행지체, 채무불량이네요. 채무불량이면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법정해제 해제하고 잘못한 사람 있죠? 잘못한 사람 있으니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계약금 해제가 아니에요. 채무불량을 근거한 법정해제고 잘못한 사람 있으니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금 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개 비교하세요. 3번 가불사의 매매계약이 무효율과는 취소가 되면 중대행계약, 계약금 계약도 효력에 소멸해야겠죠? 중대행계약이라 소멸합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4번 우리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차만원은 증약금 성질이 있죠? 증약금이란 뭔가 약속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5번 우리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했죠? 그럼 이행에 착수했죠? 그럼 계약금 해제 못하는 거죠? 다음 특별한 사직은 없느냐는 갑은 계약금 배익 상환하고 계약해제, 계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2번은 채무불리행 법정 해제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나와요. 그런데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리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행복한 밤 되세요. 굿밤 두 개 잘 보였습니다. 두 개 잘 비쪽은 베른자의 대형이기 때문에 손해배 상환하고 계약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전통 안팎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전통 안팎은 behold.